다시 터진 대구, 골로 가는 푸르지오, 여긴 대구, 중구, 방고개혁, 푸르지오 이야기인데요. 여기 방고개혁 1분거리, 초역세권 좋은데, 하지만 분양가, 전용 84,7억4천, 전용 157,17억, 참고로 옵션은 공짜, 그리고 중도금 없음, 그럼 괜찮다? 하지만 건너편 남산자이 하늘채, 전용 84,1월 15일, 6억6천, 11월에 6억 직거래, 그럼 7억4천 분양가는, 추가로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1월에 7억3천, 7억5백, 차이는 별로, 하지만 입지 차이가, 여기 청약일정은 2월 13일 특별공급, 2월 14일 일반공급 1순위 잊지 마시고, 불안한 분 B타입 노려보세요. 아니면 구독하시고 유익한 부동산 정보 놓치지 마세요.